상대 인프라고? 아 잠시만 저거 인프나? 형 저거 잘하면 승빈이 맞는거 같은데? 전체말로 치기 좀 그렇다 형 빨리 오세요 이따가 끝나고 컷톡 해봐야 되니까 살살하라 그래 어? 살살하라 그래 끝나고 올라와줘 알겠지만 어? 나한테 잘못 걸려서 3판 지는 순간 그거 편집해서 유튜브에 박대해 알겠어? 유튜브 편집해서 2명이다 똑같네 10판 만나면 3판만 이겨도 너는 안 지는거야 진짜otechn ですか? 그니까 가난 바지 아 아니 잘 그니까 음 못 먹었넹 제 AGD 제 브라운 라인 어디냐? 제 서포니저요 아 그래? 아 딱 짜증나게 하네 아 탈이 괜히 했네 쓰레시 할걸 설마 나랑 지금 연습하는 거냐? 아니 이건 옛날에 연습하였죠 좀 하는데? 인정할게 내 접수 충분하고 오랜만에 손 좀 쏠렸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아무리 견제받자 CS는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니네 브라운 피가 점점 깎여나가고 있지 핀들은 아래쪽 무빙 했어요 다 보고 있어 다 보여 나 내팩 수준이야 거의 넘어봐도 안 돼 이런 랩을 알았어 인프되겠어? 그정도 들게 하도록 좀 더 열심히 해봐 내가 세계 최고 원딜 데프트와 비교해서 니가 과연 데프트보다 나은지 한번 확인해주자 데프트도 나한테 한번 경기를 한번 몇 번 치르고 갔지 한번 확인해줄게 난 세계 최고 원딜 될 수 있을지 니가 넌 정신이 너는 두라미 키를 먹었기 때문에 승빈아 들어 승빈아 들어 들어 넌 지금 키를 못 먹었어 나는 키를 먹었어 어? 난 스페라를 힐을 아꼈거든 넌 힐을 썼어 승빈아 그럼 어떻게 돼? 너 힐캐 안 돼? 대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코가 가신거죠 형 내가 잘한거죠 대회에서 그렇게 하지마 알았어? 제가 잘한거죠 형 이거 편집할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그래 편집자님 이거 부탁드려요 다시 보기에서 편집해서 몰라 포고몬 인프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프 맞을수도 있고 안일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 물어볼게 카톡으로 아니라고 할거야 나였으면 그렇게 했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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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가 올라갈수록 절 견제를 많이 해요 부담이 크거든 상대방한테는 악마거든 내가 이런나 무서워하지 쑥쑥쑥쑥쑥쑥 형 조회주 50개가 감사합니다 에잇 에이 페이코 에잇 아리네를 온다 아? 얘네들 골골 온다 골골골 니가 그렇게 아무리 쓰봤자 Cs 그냥 다 먹어 몸으로 막아봐라 니 몸만 존나 아파 오래 못살아 형 조율준 25개 또 감사합니다 아우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아아 그만 나이스 힘들어 얘들아 힘들어 나 상대하긴 힘들어 바텀에서 어? 레클래스도 느꼈어 저번 로이드컵 때 한국 와가지고 나 만나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나 대폭 못먹었어 자꾸냐 에형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형 듀오주니 감사합니다 아우 25개 5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LGD가 득보라고? 아 지렸고 씨발 인프하고 마린 득보만두기 지려버렸고 히히히 우리팀 득보래임 진짜 득보란다 내가 있어서 득보인거 같아요 형 니가 있어서 득보라고 인프랑 마린만 있었으면 대박팀인데 내가 잘못 꼈네 씨볼 잘못 꼈네가 아니야 거의 아무나 못 꼈 니네가 평생 씨발 롤 한 40년 해봐라 씨발 거기 낄 수나 있는 짓 같이 게임도 못해 임마 챌린저도 근초도 못가 마우스도 못가 40년 해봐라 50년 해봐라 되나 그게 저 탈진 90초 아 잠깐만요 형 듀에 줄인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 궁 반 남았어요 그럼 지 뭐지 어때 무섭지 날카롭지 솔직히 노련하지 노련 미치 노련 미치 아 씨발 와 니프가 좀 해 좀 하긴 해 그건 인정할게 아 궁을 플래시로 피했어야 했는데 아 씨 플래시 있었냐 네 방금 있었어요 아 그래 아 느꼈었구나 아 그냥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저거 나한테 쓸 줄 몰랐어요 형한테 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쓰네 까비네 씨발 내 연기 존나 했는데 불안 빼고 와서 더 뒤졌어 이 씨발 어? 불안 빼고 와서 산 줄 알아 와 특패 이거 만화 없다 신나 아깝다 아 특패 궁 왔으면 이거 다 죽였는데 응 불안 빼고 와서 산 줄 알아 어? 나 판이라서 금방 차 너 힐 주면서 하면은 어 이런 야 이거 쓰났는데 이거 아 뭐야 특패 왜 온거야 근데 만화가 없는데 와서 아 특패 왜 왔어 이거 야 특패 존나 깨 갔네 만화 9% 치고 왔어 이 새끼 이거 만화 9% 야 이 새끼 만화 9% 이거 하고 왔어 만화 9% 아니 아 아 아 아 어이가 없네 야 특패 설계 지린다 진짜 왜 왔냐 이거 어? 야 특패가 와서 오히려 망쳤어 안왔으면 됐는데 아니 아 어이가 없다 진짜 야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만화 9% 왜 왔어 인마 씨발 이거 만화 9% 씨발 어? 개새끼 이거 어? 개새끼야 아 이건 심했다 이거는 야 이거 다이아도 아니고 챌린저 구간인데 칠망 구간인데 이거 적당 플랜은 좀 심했지 만화 만화 9% 붕타면 만화 3% 할게 나 3% 카드도 못 뽑다 만화 카드도 못 뽑았어 방금 와서 평타만 때렸어 투패 갔다가 뭐 AD인 줄 알았어 씨발 어? AD 투패도 만화 없으면 안 와요 아 심하다 진짜 하 하 하 아니 근데 이거 장.. 장난 안 치고 님들 이상화기였어 봐봐 따뜻 나야 따뜻 날 수 밖에 없지 님들 나 타주했어 어? 욕 존나봤구나 심한 패드립 받고 아 와드 받고 넘어갈거야 아 넘어가서 와드 박았네 아 나 이런 이걸 여기 와서 아 먹고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그냥 아 뭐 했는데 아 있네 아 아 라인전 다 이겼는데 이거 씨발 개망했네 다 이겨놓고 아 상대 아리는 씨발 여기까지 들어가서 살아가질 않나 어?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우리 정글한테 그냥 미드 양보하지 미드 유저인데 그니까 아 진짜 투패 진짜로 이거 이거 궁타 투패 이거 궁타 살 거 없잖아 니 뭐해 아 늦었어 아 진짜 아 빨리 와야지 빨리 아 뭐 뭐 가만히 서서 뭐하는 거야 여기서 아 답답하네 진짜 야야야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장난하니 나랑 지금 너 어 아 진짜 장난하니 어 아 미치겠네 진짜 좋게 이걸 왜 못 잡아 씨발 나이스 나이스 내 에코 와라 레코 와라 엘코 와라 에코 와라 엘코 와아 앤대 하하하 애코 와라 애코 와라 유 cess many 핀드레드 아까 있었네 아 저거 못 잡나 저거? 아 야 이건 좀.. 좀 심하다 2패 근데 제발 제발 울어라 울어라 왜왜왜왜 아니 시발 아 위로올줄 알았는데 궁 찼네 아 아 위로모빙 할줄 알았는데 궁을 차가지고 그냥 시발 타릭하고 노려버리네 그냥 타릭을 앞으로와서 아 몰라 이거 툭패 때문에 망했어 아 툭패 존나 못하네 진짜 KD만 보면 시발 5대6 툭패 왔다고 잘한 줄 알고 있어 개새끼 저거 아 심하네 KD만 보면 보통인줄 알겠다 진짜 고 존나 파였는데 진짜 상대한테 이건 잡았다 뭘까 이 개새끼야 아 근데 이거 그라가스가 실수했다 궁 바로 쓰지 잘하네 에잉 편하다 진짜 아 이거 빌려놔 이거 아 왜 맨날 상대비도 존나 잘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히힣 게임 터졌다 개 터졌네 진짜 특패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개 터졌어 야 아 야 그게 존나 큰거야 진짜 시청자들 부실골들은 그냥 게임이 막 그냥 초야맛이 터지니까 잘 모르겠지만 방금 그건 진짜 심했어 그 특패에 마나 9% 갔다가 궁 날라와가지고 평타치고 있다가 전멸한건 진짜 심했어 그거랑 요기에서 코구모 잡으려고 코구모 잡자고 했는데 그니까 플렉스 플렉스 타가지고 아니 너무 심했어 그거는 진짜 부실골들은 잘 모르겠지만 맨날 게임이 막 신기하면 터지니까 모르겠지만 개 심했어 그거 이게 원래 바텀이 하나 죽고 둘 잡고 아니면 둘 죽고 하나 잡고 막 이런식으로 죽는거 상관없는데 아무것도 못잡고 전멸하는거는 그냥 게임이 터진거야 바텀에서 적어도 3명 잡고 2명 죽고 아니면 2명 죽었는데 3명 잡고 그니까 이렇게 좀 돼야되는데 어? 이게 그냥 하나도 못잡고 2패 때문에 전멸당했잖아 이거 존나 심한거야 이거는 확실히 야 이게 서포트 자존심이 왜 나가냐 으악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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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허 와 존나 쎄나 샹 형 형 형 형 형 형 아아아아아아아 저 꼬꼬모 중국인 승부인이 아니래요 그래? 응 끝도 같애요 야 야 야 야 아 중국이 잡아 저거 못잡아 웃기다 코금루가 아 코금루 잡기 존나 힘들다 진짜로 아 우리 투패 야 쌩궁있지 야 봐봐 킨드레드 궁있지 쌩궁있지 브라운 방패있지 코금모 어떻게잡아 형 그게아니여 우리 투패 궁안썼어요 집에가갖고 우리 투패 집가가가지고 궁안쓰고 걸어왔어? 하하 걸어왔어? 네 걸어왔어 아주 평소에 돈을 많이 아끼나보네 학교갈때도 걸어가고 출근할때도 걸어가고 그러세요 평생 걸어다니세요 에? 이거 할라고? 들어가야지 아 GG 치는데? 아 이게 GG만 안췄으면 그냥 못하는 애로 끝났을거 같은데 GG를 쳐버리니까 이거 약간 아 같이 게임하기 싫은 애까지 생각이 되네 그냥 못하는 애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마나만 있게 왔어도 게임 우리가 역으로 이긴건데 터졌어 거기서 그게 제일 중요한거였어 아 원콤 와 쟤 개다 형 형 쟤 연소군단이다 연소군단 쟤 뭐야 그냥 있어요 그냥 어딜 러 지금 티모니 실력이라고? 쟤 개소리하고 있다 진짜로 야 티모니 실력이라는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말이냐 어? 개소리하고 있어 어디다 개놀릴 줄이래 안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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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덧붙붙붙붙붙붙붙붙 말도 안되잖아 어? 히어링이 왜 실력이야 그냥 티어 올리는데 필요한거지 아 이거 뭐지 이거 ㅆ 차이가 너무 흐나 이거 그냥 우리가 라인전을 완전히 배 털린거 아니고 이러면 기분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라인전도 대학을 시작했는데 스태가 불타고나서 박사되잖아 어떻게 나는 이지려를 하잖아! 어? 우람 하나가 나오면 게임이 다 끝나! 다 씨발 다 씨발 와! X나 쎄 와 진짜 X같다 진짜로 와 솔직히 우리 정글이 믿어갔으면 이겼다 근데 아 와 와 딜리앙바 미쳤 투패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